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이템의 신이시잖아요 저는 여자니까 아이템의 여신이 되고 싶은 김재형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저희 아이템은 처음이지만 이 아이템을 사랑해주셨던 팬분들은 이미 아이템 고수이실 것 같아요 저는 아이템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게 고수 분들만 보는 건 아니니까 약간 일반인들의 시각을 많이 반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템 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신까지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최선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딱 나오자마자 시장의 이슈가 정말 많아요 어제 장마감 때 누리호 발사 지연 이슈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이미 예상이 됐던 시나리오라서 시장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요? 네 이미 예상한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 사실 금리는 우리나라 한은의 금리보다는 미국 연준의 금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픽아웃이 언제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미국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또 미국에 달려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저희 간밤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완전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시간 후에서 지금 거의 30% 가까이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소식이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주에 열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지 이게 어떻게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AI 트렌드라는 게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게 작년을 기점으로 작년 말쯤에 채치 PT 나오면서 네 그렇죠 채치 PT라는 게 이제 뭐 약간 어렵긴 한데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이제 2017년에 나온 어떤 AI 모델이거든요 AI라는 기술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전까지 하던 거하고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픈 AI가 채치 PT 가지고 막 드라이브를 거니까 다른 픽테크 업체들도 막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뭘 갖다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엔비디아 GPU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엔비디아 GPU를 엔비디아가 독점이니까 원래 독점 기업들은 좀 사악해지거든요 네 사악해진다 이익을 엄청나게 뽑아 먹는 거죠 그럼 가격을 더 올리겠네요?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기존에 지금 채치 PT에 필요한 GPU가 A100이라는 칩이거든요 A100이라는 칩이 개당 한 만 달러 정도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칩이? 칩 하나만 칩 하나가 만 달러인데 차세대 뭐 천 한 삼백만 원 하는 거죠 차세대 칩 나오는 게 그게 삼만 달러예요 삼천만 원이라네요 네 그렇죠 A100이라는 칩이 쓸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거라도 써야지 빨리 지금 GPT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버를 꾸리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남겨먹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온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쟁 업체가 나온다면 실적이 조금 꺾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는 입장이에요 클라우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빨리 AMD가 올라와라 그래서 AMD 주가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GPU를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는데 여기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건 AMD 정도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은 없네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GPU가 기본적으로 이 엔비디아 A100하고 H100이라는 고성능 칩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DRAM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SK하이닉스가 납품하는 하이 밴드 위스 메모리라는 HBM이라는 칩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에서 5%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 HBM을 만드는데 필요한 독점 장비가 있어요 DRAM 칩을 12개를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걸 한미반도체가 독점해요 그 장비를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좋은 거죠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정말 물밀듯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올해 우리 시장을 역대 최대로 순매수를 했는데 그중에 거의 90%가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라고 하던데 외국인들의 이런 반도체 집중 투자가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반등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보통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을 때 쌍바닥을 찍어요 그러니까 한방에 딱 찍고 코로나 때처럼 딱 V자 반등하면 좋은데 보통 W자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바닥이 보통은 공급단에서 이슈가 나와요 그러니까 감산, 반도체 업체들, 캐펙스 투자 축소, 감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앞바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다가 또 빠지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진바닥은 결국 수요에서 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뒷바닥을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재고예요 수요가 좀 늘어나야 되죠 그렇죠 재고가 좀 다운되고 그렇죠 재고가 줄여야 되는데 재고가 줄이려면 수요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게 지금 뒷바닥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업황은 뒷바닥을 만드는 구간인데 주가는 보통 6개월이나 9개월 선행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 초부터 주가를 땡긴 거죠 지난주 금요일인가? 제가 시장을 보면서 종목명에 반도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주가가 상승한다고 느꼈었는데 이게 그중에 주가 퍼포먼스가 좀 독보적이었던 게 말씀하신 한미반도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AI 이슈도 있지만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등극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당연히 대단한 거겠죠?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동안 한미반도체는 좋은 실적을 내도 좋은 주가를 못 받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하는 그 영역이 후공정이라는 영역이에요 옛날에는 후공정이 그렇게 별로 중요한 공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멀티플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AI 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면서 후공정이 점점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패키징 쪽에서도 아주 일부 영역에서는 부가가치가 막 높아지는 영역이 생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잘한 거죠 한미반도체랑 이오테크닉스 그런데 제가 한미반도체를 좀 서치하다가 보니까 전문용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EMI 쉴드 장비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세계 1위를 기록을 했고 또 주력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세계 1위를 또 굳건히 지키고 있다 두 장비가 다른 장비인가요? 그런데 둘 다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하는 영역이 큰 시장은 아니에요 해봐야 2, 3천억짜리 시장인데 거기서도 히든 챔피언인 거죠 MSVP라는 게 원래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것만 했었어요 이 회사의 장비는 장비 한 대 딱 딸락 납품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6개 정도 장비가 붙어있는 1라인으로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반도체 패키징을 자르고 옮기고 그럼 자르면 또 가루 같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세정하고 이걸 또 말리고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출하를 했거든요 할 게 많네요 네 그게 이제 VP라는 거였어요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런데 이제 그때 보통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장비가 보통 한 30억 정도 팔려요 이제 라인 하나가 다이아몬드 톱으로 자르는 게 있거든요 아주 미세한 톱으로 이렇게 패키징을 잘라요 그거를 일본 제품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현대차를 만드는데 엔진을 못 만들어서 미스비시한테 수입을 해서 팔았잖아요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현대차가 엔진을 내재화했잖아요 세타 엔진을 내재화했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첫 번째 이유가 기존에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만 하다가 마이크로소울을 내재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익률이 25%대 수준에서 35%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그럼 EMI 실드는 뭐예요? EMI 실드는 그거예요 EMI 실드도 여러 가지 장비가 일라인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반도체가 점점 더 오밀조밀하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 시계 같은 거 여기 보면 반도체들이 여러 개를 한 개로 패키징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시스템인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모아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특정 반도체한테는 이게 시그널이에요 들어오는 게 근데 옆에 있는 애한테는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달라서? 반도체마다 주파수가 달라요 자기들이 쓰는 주파수가 그렇죠 나한테는 시그널인데 옆에 있는 애한테 노이즈니까 이걸 딱 차단해줘야겠죠 그러면 이거를 금속 물질 가지고 아주 얇게 그냥 실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실드 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반도체 실드가 EMI 실드인데 한미반도체로 하는 거는 스포터링이라는 기술을 써요 이제 굉장히 또 멘붕이 오시는데 기존에 EMI 실드 기술은 많아요 알루미늄 캔을 잘라서 이렇게 옆에 붙여도 EMI 실드가 되고 그리고 뭐 필름을 붙여도 EMI 실드가 되고 하는데 한미반도체가 하는 건 굉장히 미세한 민감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쪽에서는 세계 1인 거죠 이게 기존에는 반도체 쪽에만 많이 들어가다가 최근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생긴 게 저괴도 위성 아 스타링크? 네 맞습니다 스타링크가 왜 EMI 실드가 중요해지냐면 위성체를 쏘아서 올리거든요 보통 만약에 기존에는 한 100개 150개를 쏘아서 올렸다고 하면 얘가 산탄총처럼 팍 팍 팍 상계돼서 이렇게 쭝쭝쭝쭝 날아다니면서 지구 궤도를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많이 올리면 더 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게를 마냥 늘릴 수가 없잖아요 쏘아 올리는 게 그러면 작게 만들어야겠죠 그럼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가 또 오밀조밀하게 붙여야 되겠죠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EMI 실드가 필요해지는 거죠 EMI 실드 어쨌든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런 거에서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점유율 1을 지키고 있다 국산화를 했다는 점이 일단 주가에 기대감을 불어 넣어주는 요인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말씀하신 일본도 있고 미중 갈등이 일단 지금 제일 큰 이슈잖아요 그동안은 일본이랑 수출 규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4년 만에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하더라고요 한일정상회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일본 소부장 업체랑 한국 반도체 기업이랑 협력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기회를 좀 엿볼 수 있는 건가요?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일본하고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쓸 수밖에 없는 독점 장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TSMC도 일본 쪽에다 구마모터에다가 조단이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걸 이제 일본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이 또 5조 원을 일본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러면 여기에 또 후공정 라인들이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장비를 많이 갖다 쓰겠죠 그런 쪽에서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원래 가져다 쓰는 거니까 한미반도체 매출이나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네요? 더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드밴스트 패키징이라는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히든 챔피언 역할을 하면 회사는 시장이 커지는 쪽은 계속해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그냥 뭐 주가 잘 가네 이런 부분만 있었는데 자세하게 좀 알게 되니까 뭔가 투자해보고 싶은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주목받는 거는 이제 패키징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바뀐 것도 있지만 이 회사가 들어가는 전방시장을 보면 되잖아요 AI 쪽 칩에 들어가죠 그리고 적외도위성 쪽 칩에 들어가죠 그리고 MRXR 같은 메타버스 디바이스도 반도체 덩어리가 모여 있죠 안경태 같은 데다가 반도체를 오밀조밀하게 박아야 되죠 그런 것들 또 EMI 실드 해야 되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래성장 산업에 다 들어가요 다 직결돼야 돼요 그리고 자유주행차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뭔가 수주를 따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수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은 사실 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미래성장 가능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조정받을 때를 좀 노려봐야겠네요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좀 매크로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시장을 보자면 2차전지가 단연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돌았잖아요 짤 많이 보셨나요? 많이 안 봤어요 저는 일단 밸류에이션 비싸면 외면하는 편이라 아 그래서 뭐 그때는 에코프로 고점이다 해도 더 가고 진짜 고점이다 했는데 더 가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지난달부터인가 2차전지가 조금 꺾이면서 그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주도주가 이제 그러면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확실히 옮겨갔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직은 뭐 예단할 수도 없는데 그동안 너무 2차전지에 쏠림 현상이 심했던 것들이 조금 완화된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가하고요 산업 성장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죠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슈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또 상승할 거예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좀 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2차전지에 조금 쏠려있던 수급이 이제는 반도체랑 좀 나눠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조금씩 분산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으로 그렇게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실 수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주도하는 게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7만 전자 뚫을 것이냐 10만 닉스 뚫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또 7만 전자를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이런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앞으로 이런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전망 자체는 이제는 이게 펀더멘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 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인데 약간 신의 영역이다 그렇죠. 다만 이런 한미반도체처럼 새로 구성하는 소부장업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쪽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주목해서 보는 회사들은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프로세스 케미컬 업체들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점 장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압수수 어니링을 하는 HPSP 같은 회사 그리고 이제 넥스틴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포텐셜이 있고 그런 회사들 좀 이제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좀 어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본다면 리노공업 같은 회사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렇죠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이제 제가 아이템에 합류를 했으니까 IT 여신으로 가는 그 과정의 하나로 반도체주에 좀 행운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꿀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